안녕하세요 어찌앤뉴스 이만삼기입니다. 소위는요 충북천군 군북면 대청호 녹조가 발생한 조리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또한 뉴스피프라이 주변국장과 함께 드론촬영을 시작했습니다. 이곳은요 고리산 바로 밑이구요 옥천군 대청호에서 최대 규모의 녹조가 발생한 현장이기도 합니다. 자 밑에는요 녹조 발생 현장에서 일부 녹조를 방지하기에 위한 설치를 해놓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. 예언어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닌가 ? 예언어를 보이고 시험로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. 올림피북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